네,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공룡 이빨화석 같아 보입니다. 규산물인데 일반 규산물보다 아주 경도가 높고요. 그의 사파이어급에서 다이아몬드로 넘어가는 그런 레벨입니다.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반짝이는 게 보이잖아요. 이게 다이아몬드 SIC 구조가 여기서 보이는 걸 볼 때 상당히 경도가 높습니다. 조직 패턴을 봐도 지금 보면 SIC 구조가 좀 보여요. 일반 화강암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여기 반짝이는 이게 운문인 줄 알았는데 운문 아닌 것 같고요. 자, 여기 이것도 보니까 왠지 이빨화석 맞겠죠? 오돌이 해수욕장에서 얼마 전에 발견된 공룡화석 머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빨화석이라고 댓글이 달려서 자세히 보니까 이빨화석이 맞더군요. 그래서 그 다음날 가지고 가지러 갔으니까 잠시 한 군데 나왔던데 누가 그 사이에 영상을 봤는지 몰라도 가져갔더군요. 조금 상식을 어긋나는 비양식적인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. 가치는 알았지만 그래도 좀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이제 탐사 목적으로 저희는 이제 임상 목적으로 한 쪽은 나왔던데 아이고 안되겠군요.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또 하여튼 어디 위치에서 어느 위치에서 발견됐다는 건 잠시 보류하겠습니다. 이상 광역보숙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숙 감정은 앵두금 승부보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 여기는 포항입니다. 이 정도면 베갈로톤 또는 고래 어머먼 바다괴물 고래가 존재했다는 건데 포항 앞에 그러면 그 화석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.